네,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이라고 합니다. 그 인도네시아가 1월 지금 1달간에 석탄 수출을 전격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성주영 기자가 좀 준비했습니다. 네, 새해 시작하자마자 인도네시아에서 조금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의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단은 기간은 한시적으로 1월 한 달간 동안으로 제한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1월 한 달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이게 현재 인도네시아 내수에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자체적으로 필요한 석탄의 공급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인도네시아 내부적으로 발전소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가 된다면서 그래서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일단 석탄의 외부 유출을 막겠다라는 조치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린 것이고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를 들여다봤더니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 가격을 통제한 조치의 후폭풍으로 해석이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국 내 발전소에다가 석탄을 공급할 때는 가격을 톤당 최대 70달러로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자국 발전소들이 너무 비용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국 발전소에다가 판매를 하면 70달러밖에 못 받는데 톤당. 수출을 하게 되면 톤당 90에서 100달러에 지금 거래가 되거든요.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래도 석탄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수출 물량, 수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사용할 석탄의 양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정격적으로 내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인도네시아는 작년에 4억 톤 이상의 발전용 석탄을 수출한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가 인리라고 하는데요. 석탄의 주요 수입국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도 지금 겨울 시즌이고 또 산업에 있어서도 수출 금지에 굉장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최대 석탄 수출국이라면 우리나라는 또 상당량을 인도네시아로부터 석탄을 수입해오는 그런 나라인데요. 우리나라의 석탄 수입 비중을 조금 보면요. 지난 한 해 동안 호주에서 49%를 가져왔고요. 물론 호주의 의존도가 가장 높긴 합니다만 두 번째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석탄 수입량의 20%, 5분의 1 정도를 인도네시아에서 충당을 했는데 이 물량 자체가 1월 달에는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당장 조금 석탄 수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생긴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호주나 러시아, 미국 같은 다른 석탄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그런 방식이 될 텐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나라는 아까 비중이 20%였지만 중국이나 인도, 일본 같은 나라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석탄 수입하는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국이나 인도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발빠르게 아마 다른 석탄을 구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보기 바쁠 것이고 아마 주요 수출국인 호주나 러시아, 미국 우리와 똑같이 경쟁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 상승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작년에 우리가 요소수 파동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출을 잠깐 멈추면서 우리나라가 큰 후폭풍을 맞았는데 결국은 석탄도 아무리 한시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시적으로나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2년 전에도 인도네시아가 니켈의 최대 주요 수출국 중에 하나인데 니켈 수출도 그때 잠깐 중단을 하면서 니켈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급등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요.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석탄 수입 계약 자체가 장기 계약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처음에는 조금 낙관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출을 하려고 배에 실었던 물량까지 내려라 내려서 빨리 지금 우리 발전소로 옮겨라 라고 그런 지시까지 내리면서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지금 석탄을 전략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장기 계약 물량마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국내 수급에 영향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지하광물 풍부한 나라에서 지금 수급난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반드시 다양한 루트가 필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영향받는 산업 쪽은 한전이라든지 에너지 또 철강 이런 시멘트업계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많은 양의 석탄을 수입하는데 대부분은 발전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전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석탄 발전 비중이 작년 2020년 기준으로 35.6%로 상당히 높은 석탄 발전에 아직까지는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탄소중립 2050 계획에 따라서 점차 석탄 발전 비중이 줄어들 예정이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전체 전력 시장이 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전사들은 당분간은 재고 물량을 활용해서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중단 상황이 조기에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1월을 넘어서 장기화가 된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석탄 대란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도 그 충격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철강과 시멘트 업계에서도 역시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우리나라의 철강과 시멘트 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산 석탄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철강과 시멘트 업계에서는 호주산, 브라질산, 중국산 석탄을 사용하고 있어서 당장은 큰 문제가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호주산 석탄이나 중국산 석탄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가격 자체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철강 업계나 시멘트 업계도 돌아 돌아서 도미노 현상으로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전 업계뿐만 아니라 철강 업계, 시멘트 업계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단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오전에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과 또 발전 공기업 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 일단은 국내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정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월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으로 예정됐던 물량, 이 구체적인 물량은 사실 정부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발전사들과의 계약 관계에서 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1월에 들어올 물량의 55%는 이미 배에 선적이 돼서 출발했거나 배에 이미 실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월에 절반 정도 물량은 들어올 것이 확실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45%의 물량 정도는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당장 일단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재고 물량으로 막는 것이 일단 발전사들의 가장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오는 5일까지 일단은 모든 석탄을 자국 내 발전소로 돌리겠다고 일단 이거는 공언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5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재고 상황을 확인한 후에 수출을 재개할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본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 상황에서 조금 여지가 생기게 되면 오히려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문제일 수 있고요. 혹은 아니면 이게 좀 장기화 될지 여부를 이번 주 안에는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1월 달이 석탄 수요가 좀 많은 시기입니다. 날씨가 추워졌고 하기 때문에 난방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좀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 그리고 시장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로 좀 올라가게 될지 대략적인 거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번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미 연료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1분기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부가 물가 상승 부담 때문에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을 결정했고요. 다만 그 동결 결정 일주일 후에 한전에서 2022년에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2분기부터는 일단 전기요금을 올릴 것이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1년 전 대비해서 한 5.6% 정도 인상하는 수준의 계획을 발표한 상황인데 이 올해 인상될 계획만으로도 일단 한국 전력의 비용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일단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비용 부담이 3조 원 이상 절감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 차원에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중단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이 이슈가 향후에 또 얼마나 석탄 가격에 부담을 주고 이것이 또 한전의 전기요금에 얼마나 부담이 줄지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는 3월 중에 역시 또 한전이 2분기 전기요금을 어떻게 할지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새해 처음 또 인사지 빅머니 1부에서 뉴스 뉴스 이슈, 우리 성주은 기자가 또 관련 이슈들 또 핫 이슈들 정리해서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